안녕하세요. 송탄의 한명순 권사입니다. 본당 헌당 헌금 한고자 미리 드리기 퍼스트 무브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한고자를 먼저 드린 의미를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본당 한고자 먼저 드리기에 조금씩 헌금을 모아가는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정에 골줄을 입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골줄로 인하여 골줄 보험금을 타게 되어 한고자를 미리 증시로 드렸습니다. 그 기쁨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 기쁨은 컸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면 한고자 미리 드리기에 동참한 저희들의 의미는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고자 미리 드리기 위한 퍼스트 무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은혜의 언약으로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말씀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만족하게 채우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영적 주도자로 쓰임받게 하시며 지금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 아픈 것도 치유되며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볼 말씀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7과 개인전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옆에 누가 계시면 같이 인사하시고 혼자 계신 분은 혼자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전도의 달인이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가장 축복되고 존귀한 그런 직분이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은 성공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보금전에서 영혼 살리는 이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이 대열 속에 여러분이 서게 됐다는 것은 가장 성공이고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라는 것은 부담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성령축만 받으면 받을수록 자연스럽게 이 보금을 누군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 자녀의 마음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달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단임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종합적인 축복 사단은 자꾸 보금을 못 전하게 합니다. 교묘하게 못 전하게 합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때로는 자꾸 기존 신자만 붙잡고 사역하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면서 그 기존 신자를 통하여 새로운 불신자에게로 나가야 되고 모든 것을 문으로 삼아서 불신자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고 우리는 불신 현장으로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줘야 된다는 사실. 그 기존 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있지만 불신자들은 아무도 보금을 안 전해줘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눈물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고 나 자신이 전도자로서 하나님 많은 정말 죽어가는 불신 영혼들 살릴 수 있도록 또 많은 성도들을 도와서 저들이 또한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먼저 제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또 감사하게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경기 3대 교구에 또 많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계속해서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중복 기도 속에서 제가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 3월부터 우리 경기 3대 교구에 여섯 군데 새로운 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제 설립 예배를 다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 제가 그 지교회에 들어가면서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지역 지역마다 이 세워진 지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지역 자체적으로 이제 전도 캠프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사이에 D-Day를 정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보금전하시고 그리고 또 불신 현장 가서 보금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 캠프라는 것은 연약한 성도를 찾아가서 강단 말씀으로 힘주고 팀사역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평상시 사역입니다. 그거는 평상시 하셔야 돼요. 구형 예배를 통해서 평상시 하셔야 되는 거고 전도 캠프라는 것을 집중할 때는 불신 현장으로 가서 보금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불신앙의 말도 들으시면 안 돼요. 불신자에게 가서 보금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보금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보금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서론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강단에서 들으면서 아 내 얘기다. 굉장한 힘을 얻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뭘 잡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완전 바닥에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나와 내 현장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럼 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죠. 당당하죠. 왜? 말씀 성취될 걸 믿으니까. 정말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물불을 가리지 말고 전진하라. 이제 불신자에 가서 보금전하고 연약한 성도 힘줘서 보금전하게 하고 전도자로 세우고 이런 생명 운동에 여러분이 정말 물불 가리지 말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단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사역입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잖아요. 괜히 그게 말이 나오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거든요. 또 교회가 어쩌다 저쩌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운동에 올인하고 전진하시되 물불 가리지 말고 전진하시되 방역수칙을 철저히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앞전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다락방 전도운동에 다락방을 인도하는 리더의 자격이 있습니다. 다락방 인도하는 말씀사역자 리더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느냐 첫 번째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한 영혼을 붙여주셨다. 그럼 내가 이 영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꼭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역자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역자는 보면 다락방 약속 해놓고 대상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막 다락방 빼먹고 오늘도 못 가겠네요. 맨날 전화가 못 온다는 전화 늦는다는 전화 그러면 누가 다락방 받겠어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다가도 은혜를 까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락방 리더의 자격 책임질 줄 아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자질이 필요하냐 바로 영혼을 볼 때 목자 같은 목자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자 이런 목자의 심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났어요. 보금을 전해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뭐 연약한 성도를 내가 다락방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하고 좀 툴툴 거린다고 해서 내가 이 성도하고 싸웁니까? 이 세신자하고 싸웁니까? 목자 내 양과 싸우는 목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어때요? 양을 칠 때 순한 양도 있고 아이고 요 못된 양도 있네 요거 이렇게 딱 때려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딱 이렇게 몰아서 가는 거지 어? 뭐 내가 이쁜 양만 딱 하고 요 못된 놈하고 내가 막 싸웁니까? 목자가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목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 자격이 안되면 사역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런 기도 늘 하고 있고 계속 하면서 저 자신을 하나님이 저 자신을 많이 바꿔주셨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을 하실 때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다락방을 하게 되고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다락방 리더 사역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되는 게 아우 나는 형편이 어려운데 내가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내가 어떻게 말씀사역자를 해요. 가서 뭘 얘기해요. 그게 큰 착각이죠. 그게 여러분이 내가 무슨 육신응답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도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육신응답 많이 받았다. 여러분 저 재벌이나 저 회장 엘리트들 가서 그럼 다락방 해보세요. 비웃지. 그게 응답이냐? 비웃어버리죠. 말도 안 되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시는 겁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 자랑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먼저 영적 서밋으로 가면 된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과 비밀 이 영적인 힘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얻고 날마다 내 정식이 기도를 통해서 얻고 내가 영적 서밋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사역자 다락방 리더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구원에 감사가 다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24시 그러면서 이것이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 개인 전도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니까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면 전도를 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늘 구원의 감사와 개인 전도에 대한 이런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서 다락방 리더 사역자는 전도를 쭉 하다 보면 이 전도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랩런트 사역이 참 가슴에 담긴다. 나는 대학 청년 사역이 참 담긴다. 나는 장년 사역이 담긴다. 나는 치유 사역이 담긴다. 다민족이 담긴다. 이렇게 다 있어요. 전문성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도하면서 이런 전문성을 또 발견하고 인도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 내가 전도의 전문성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 까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체 교회와 교구와 원리스가 돼야 되고 그리고 사역의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파트에 달란트가 있다.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그 파트하고 우리 교구하고 이렇게 원리스가 돼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교구 말은 지시는 전혀 안 받고 혼자 개인플레이 하고 혼자서 자기 생각대로 인도받고 그거 절대 열매 안 납니다.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단임 목사님 또 대교구장 목사님 교구 전도사님 또 지역장 사역자 쭉 이 라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그쵸? 사람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성 사역을 하시는 건 좋되 원리스 전체 원리스와 균형을 이뤄서 사역을 하셔야 그 사역도 살고 전체가 다 산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교에다 뭐다 하다가 문제나는 게 이런 게 문제나요. 자기 혼자 개인 플레이 하다가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락방 리더로 인도받을 때 때로는 실망할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막 좀 역사에 일어나면 이제 우월의식 우월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도 마시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늘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제 보시면요. 첫 번째 오늘 강의의 내용은 현장에서 불신자나 그리고 기존 신자를 만났을 때 반대 보금에 대한 반대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답을 줘야 되느냐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정리해 놓으셔서 둘 만나든지 다 답주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로 어떤 이들 중에는 성경의 진리성 여부를 질문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성경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사람이 썼는데 이런 말이죠. 일단은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고 기록자가 이제 60여 명 기록자죠. 그래서 저자가 하나님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60여 명의 사람이 받아 적었기 때문에 기록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은 그 언약들을 믿을 때 성취되는 증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너무 죄가 많다라고 복음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말 답을 줘야 되냐면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날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음에 바로 원죄 가운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는 너무 죄가 많다. 그래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떠한 흉악한 죄도 다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그걸 알려주시면 되고요. 어떤 흉악한 살인죄라도 예수 보혈은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보금이다.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당신은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참 솔직하셔서 좋고요. 당신이 안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성령으로 당신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금전에서 영접하도록 해주는데 우리 사익자 조장 우리 성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뭐냐 모든 개인 질문과 거기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결국은 영접입니다. 뭔가가 지금 보금이 정리가 안되고 뭔가가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뭐가 지금 보금 정리가 안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불신자 상태일 수도 있고 불신자일 수도 있고 종교인일 수도 있고 아리까리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결국은 정확한 보금을 전해줘서 영접하는 게 이 모든 답입니다.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정확히 보금전하고 영접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100% 믿고 영접을 하든 0.001% 믿고 영접을 하든 성령이 그 안에 임하면 끝납니다. 그럼 서서히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것도 정도가 다르죠. 어떤 사람 막 스폰지처럼 빨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나는 믿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 지금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다.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당신 교회 안 나와도 된다. 나는 무슨 영업사원이 아니다. 당신 내가 교회 끌고 간다고 내가 교회에서 나한테 돈을 주냐 밥을 주냐 그런 거 아니다. 당신이 이 시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다.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데는 시간이 들지 않는다. 교회 안 놔도 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한 오해를 다 버려야 돼요. 자꾸 교회는 사람 끌고 가고 사람들 모아서 무슨 이렇게 장사한다는 그런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교회가 돈을 거둬가지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잠원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영접 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교회를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설령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영접했죠.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다락방 교회 나오기 전에 당신이 시간이 괜찮으시면 일주일에 10분이든 15분이든 한 번씩 만나서 보금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락방 들어가면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 데려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예수 믿으면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반대죠. 마가보금 8장 36 37 자리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안 행복 기쁨 축복 축복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죠. 자기가 살아왔던 패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요일마다 등산을 간다거나 조기축구를 한다거나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닌다거나 그거를 포기해야 된다는 건데 큰 착각이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다. 당신이 그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취미생활을 그만둬야 되냐? 예수를 믿으면 당신 레저생활을 그만둬야 되냐? 아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서 등산 다니면 된다. 당신 예수 믿으면서 당신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면 된다. 그거를 왜 누가 포기하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굉장히 복음을 오해하고 교회를 마치 율법, 규율을 강조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무슨 술도 한 잔 먹어도 안 되고 놀러 다녀도 안 되고 복음을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당신이 예배라는 영적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감 모든 보아 다 온다. 그 복음 속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취미생활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걸 막 다 버리고 금지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다 누리는 거지. 그러면서 여섯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가장 많을 거예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요. 복음 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아우 그런데 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교회 다닌 사람들은 왜 그래요? 딱 요게 제일 많아요. 아주 요게 레파토리 제1순위거든요 요게. 그러면 저는 현장에서 뭐라고 딱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맞습니다 사장님. 아니 우리 사장님 같은 분만 이 세상에 우리 사장님 같은 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아 이 세상에 우리 사장님 같이 훌륭한 사람들만 다 있다면 이 세상이 너무 좋은 세상이 될 텐데 너무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열이면 열 뭐라고 하냐. 아유 저도 별거 없어요. 그리고 거의 이런 게 많아요. 아우 사실은요. 저도 전에 교회 저기 다녔었는데 아우 뭐 저도 뭐 제가 문제죠. 이렇게 돼요.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 세상에 당신 같은 분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서 저는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가 혹시 실수한 것들이 있으면 아 제가 제가 목사로서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굳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왜 그 사람들 때문에 지옥 갈 이유는 없지 않냐. 당신이 하나님과 일대일로 믿는 거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를 잘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크리스천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목사, 장로, 명함단 사기꾼도 많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무슨 명함을 달았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절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예수를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한 사람이다. 그런 것도 참고로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봐라. 많은 병원들이 있지만 이 병원에 많은 의사들 중에도 돌파리 의사도 있지 않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사가 다 나쁜 놈이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그런 이상한 오진을 하고 서비스가 안 좋은 병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병원이 필요 없고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면 그거는 틀린 말 아니냐. 그래서 당신이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당신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된다. 이런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가난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니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했는데 당신이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다른 물질관계, 대인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이 다 회복된다. 이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큰 오해죠. 착각이죠. 신앙생활하는데 돈이 드나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돈을 원하지 않으신다. 당신의 중심을 원하신다. 믿음을 원하신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요. 그러면서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3년 안에 예수 믿고 부자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 자신의 문제다. 그러니까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체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창조하고 제일 먼저 주신 게 복이잖아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복 주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 교회에도 정말 어려움 가운데 와서 예수를 잘 믿고 삶이 다 회복된 증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이런 것을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못 믿겠다.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 말은 꼭 교회 나가야 되나요? 꼭 예수 믿어야 되나요? 다 좋은 말 하는데 절에 가도 되고 천주에 가도 되고 그렇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니 뭐 다 좋은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선행을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차원이냐 내가 죄 안 짓고 착하게 바르게 사는 거 자범죄를 안 짓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뭘 설명해 줘야 되냐 당신이 모르는 원죄라는 게 있다 아담과 당신이 안 지었는데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죄 아담과 지은 죄 원죄가 있는데 그거는 선행하고 무슨 바르게 착하게 살아서 해결이 안 된다 예수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많이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들었고 보금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것만 설명하려고 해도 또 시간이 걸리니까요 또 이제 그 다음에 기독교는 교파가 너무 많다 이제 이런 사람이 또 있죠 간혹가다 뭐 이렇게 천주교는 하나인데 뭐 교회는 파가 이렇게 많냐 그러는데 자 여기서는 뭘 설명해 주셔야 되냐 자 백성이 뭡니까 백성이라는 것은 성이 백개니까 백성이라고 합니다 어이 그러면 성이 다르니까 백성이지 왜 이렇게 성이 많아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고 많은 지체가 있지만 결국 그것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쏟고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본질 대신 예수만 잘 믿으면 당신은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보금전에서 예수 영접시켜주면 됩니다 항상 답은 영접이라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11번 보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냐면 당신이 무슨 뭐 살인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다 윤리도덕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당신이 굉장히 행실이 바르고 굉장히 모범적이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당신은 죄인이고 그리고 반드시 당신이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이거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2번째 보니까 다녀봐도 소용없던데요 나 열심히 다녀봤는데 소용없던데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모르죠 그럼 이제 그거 설명해주고 영접해줘야 돼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뜻도 모르고 몸만 왔다 갔다 열심히 다니면 복 주시겠지 내가 헌신 봉사하면 복 주시겠지 예배 안 빠지고 헌금 내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막 뭐 운전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나 복 주시겠지 그게 뭐예요 그게 당신이 종교생활했다 당신은 교회를 믿은 게 아니고 교회 믿은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교회 당을 다녔다 몸만 왔다 갔다 한 거다 당연한 거다 당신은 왜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믿은 게 아니에요 당신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귀자녀죠 그래서 당연히 당신은 안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이렇게 잘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3번에 보니까 예수 믿음은 제사를 못 지낸다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걸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제사의 기원이 뭐냐 제사의 기원이라는 것은 중국의 주공이라는 선비가 이제 과거를 보러 고향에서 멀리 떠나서 타양으로 갔는데 고향에 계신 저 부모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고향을 향하여 절을 한 것이 유래가 된 것이고 그런 죄책감에서 유래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진짜 불교나 이런 것에는 그런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게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전통이다 이게 유래가 이렇게 된 것이고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려주셔야 되는 것은 아우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어떻게 호도하란 말이에요 10개명의 제5개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답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사람 만나면 저는 진짜 그 사람이 무릎 꿇게 만들어요 성경 교회만큼 효를 강조하는 데가 없습니다 당신이 생각해 봐라 성경만큼 하나님만큼 효를 강조하는 그게 없다 10개명의 제5개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란 말은 살아 계실 때 잘해드리라는 것이고 공경을 하라는 것이지 아니 죽은 돌아가신 다음에 상 차려놓는 게 그게 효도냐 그쵸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1년 365일 삼시세끼 다 차려라 왜 1년에 한 개만 차리냐 그쵸 제대로 효도해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현장에서 이런 사람 만나면 너무 화가 나 그래서 그러면 다 차려라 그러면 1년 365일 그러면 아무 말 못해요 성경은 뭐예요 살아 계실 때 잘하라는 것이다 안 믿어도 수국은 하더라고요 예수 영접을 안 해도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해 주니까 그쵸 이 복음을 모르면 안 돼요 다 오해한다니까요 그러면서 14번째 죽음은 그만이지 뭘 예수를 믿냐라고 하는데 끝이 아닙니다 게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물과 불과 유황불이 타고 그런데 지옥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건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 때 보면 영안이 막 열리는 일이 일어나죠 시커먼 옷을 입고 나를 데리러 왔다고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지만 예수 믿는 분들 어떤가요 나 찬송 불러달라고 이 천사들이 나 데리러 왔다고 흰옷 입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열다섯 번째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적선에 탄 해적이 아무리 착해도 그건 뭐죠? 해적이죠 도둑놈이죠 도둑놈이죠 빨리 해적선에서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해적선에 탄 해적이 굉장히 착하다 성실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더 나쁜 놈이에요 왜? 두목말 잘 듣고 도둑질을 굉장히 성실하게 착하게 잘하니까 그거 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빨리 불신자는 어떻게 되죠? 마귀에 소속해서 하나님 자녀로 와야 되는 거지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살아도 그건 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방향 안 맞게 더 착하게 열심히 가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귀신 시달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착해요 아주 순하고 착합니다 이 성격 싸나운 사람은 귀신도 안 들어가요 굉장히 순하고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은 귀신 싹 들어가요 절대로 어떤 겁니까? 성실하고 진실하고 착한 것 같고 절대 사단마귀 이길 수 없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당신 예수 믿고 빨리 신분을 바꿔라 이제 마귀 자녀 사람 자녀를 일단 이제 넘어와라 호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영접시켜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6번 아우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너무 광적이어가지고 광신적이어서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 있죠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런 교회를 봐서 그렇다 그것이 교회의 어떤 모델이 아니다 그 기준이 아니다 절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막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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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절대 그게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그리고 막 그렇게 광신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 그 사람의 체질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예수를 정확히 믿고 성격 말씀대로 제대로 믿으면 모든 삶이 가장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나갔던 사람이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거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뭐가 막 안 되고 그렇죠? 그런 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런 게 많죠 아유 예수 믿더니 말이야 밥도 안 해주고 막 돌아다니고 너무 광신적인데 그러면 누가 교회를 보내냐 그러면 얘기해 줌 되죠 그거는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말씀대로 믿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으면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걸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사람을 만나면 복음으로 답주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길을 날마다 매일 정시기도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간장 부르고 구원의 길 한번 써보고 이렇게 내 자신이 은혜 받는 시간 뭘 내가 숙제하는 게 아니고 내 심령에 날마다 각인시키는 시간 이런 은혜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굴 만나도 이게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가다락방 집중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다섯 가지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 열다섯 나라의 문이 열리고 이제 성령 충만이 많은 말씀성체 역사 삼천제자 일어난 역사 이제 현장이 변화되고 부흥되는 다섯 가지 역사가 내 개인과 가정과 우리 모든 구역 현장에 임하도록 다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지교회별로 또 현장별로 자체 전도 캠프를 진행하는데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정말 죽어가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과 정말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이제 본당 헌당 이제 헌금이 이달까지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라스트 스퍼트를 하셔서 미처 지금까지 참여 못하신 분들은 다 참여하시고 또 가족 숫자대로 또 도전해서 다 참여하시고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 3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음 달에 드릴 거 땡겨서 이번 달에 드리시고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이미 한 번 드렸는데 또 드린 분들이 많은 거예요 또 드리고 왜 3월 달까지 교회에서 집중한다고 하니까 교회 방향에 맞춰서 교회 방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게 방향 아니냐 그렇죠 그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이제 3월에 한 번 더 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것은 보금경제 빛의 경제를 자자손손히 받는 가장 축복의 시간표인 것을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개인전도의 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사회자장 훈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억만 죄악감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내 심령 안에 나 같은 죄인을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신 이 사랑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으로 답주게 하시고 말씀으로 답주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줘서 예수로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제자를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현장 변화의 주도자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가지고 매일 정의시기도 할 때에 이 구원의 길이 내 심령 가운데 먼저 각인 뿌리 체질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마가다라빵 집중을 통하여서 이제 마가다라빵이 마였던 그 성령의 다섯 가지 역사가 우리 모든 우리 경기 3대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모든 구역과 지교의 현장에 다 임하도록 역사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불신자들 이번에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저들이 보금전에서 저들을 살리고 이제 그 가운데 제자차 세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여 주시고 이번 달까지 본당 헌당 헌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이고 이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이번 달까지 본당 헌금 아버지 라스트 스퍼트를 내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다 참여하게 하시고 식구 숫자대로 도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렸지만 또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금경제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심령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언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답주며 말씀으로 보금으로 정확하게 답줘서 현장에 이 보금을 몰라서 우리는 늘 듣는 보금이지만 이 보금 하나를 몰라서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교회 안도 살리고 교회 밖에 불신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제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이 마가다라빵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마가다라빵의 이 120성도가 성령 충만 받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삼천지하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기 3대 모든 성도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말씀과 또 마가다라빵 집중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지역 모든 현장으로 나가서 이제 불신자에게 보금전하는 그래야 삼천자의 제자가 일어나는 성경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본당한당과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